9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1부는 지난 2008년 9살이었던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·청소년 기간 취업 제안도 명령했습니다.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지만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